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이 몬스터 엑스 중에서도 또 두 분이 이 몸이 아주 조각 같으신 분들을 알로 아주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이하니씨가 두 분 헬스매니아 아니신가요? 춤추시는데 몸이 아주 가벼우신 것 같다고 지금도 운동 계속하고 계세요? 네 오늘 이제 아침에도 둘이 또 운동하고 운친이구나 운친 네네 운친구 누가 더 좋아해요? 어느 분이 생각하기엔? 어 몸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몸부심 몸부심 장난입니다 근육부심 인정합니까? 아 네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몸은 원호가 더 좋아요 저는 식단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아 여기 있어 있어 아니 근데 이게 본인이 자랑하는 자기만의 그 진짜 그 특수부위가 예 특수부위래 특수부위가 아니요 이렇세요 보기에요?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특수부위는 김민경씨가 좋아하는 거고요 아 저 엄청 좋아하죠 옆에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아 죄송해요 저도 좋아해요 형이 좋아한데요 저도 좋아한데요 자기가 자랑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난 이 부분은 내가 최고야 이것만큼은 내가 이 부분은 네가 세 개 진짜 어디다 갖다 둔 내가 이거는 자 저는 뭐 이제 팔꿈치나 쇄골 팔꿈치요? 여기가 좋다고? 네 오 진짜 뾰족하네 오 조심하세요 찍힐 수 있으니까 퀵퀵 찍으면 잘하겠네 쇄골 쇄골 쇄골은 진짜 이쁘다 여기 물이 거의 익었다 여기 와 진짜 저건 운동해야지 나오는 거거든 와 정말 아저씨 같아요 지금 쇄골 어디 있어요? 뭐가요? 쇄골이 뭔데요? 쇄골이 뭔데요? 쇄골이 뭔데? 여기 있는 거예요 턱 밑에 아 여기 있어요? 아 알겠어요 우리 원호군은 본인이 진짜 자랑할 수 있는 좋아하는 부위? 저는 다 좋습니다 대윤군 대윤군이 대윤군 가슴군이 반짝반짝해요 대윤군이 반짝반짝해? 대윤군 웨이브가 되는 거야? 이게 되는구나? 노래에 맞춰서 막 이런 거 콜록콜록 좀 보여줘 봐 지금 콜록콜록 아니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는 어머 오 오 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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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백이신 누나들이 갑자기 엄마를 많이 찾으러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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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